먹방 부러워두 HAR-DELEON 정답 우리 canonical 시간 가위마, 우재, specific 짠 짠 지금 제가 저녁을 하려고 하는데요 두부유부초밥 이거 예전에도 자주 해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주의할 상황이에요 두부보다 조금 더 포만감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위에 크리미를 올려도 되고 닭가슴살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같이 볶아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기름 없는 팬에다 볶아주시면 돼요 기름 없는 팬에다 볶아주시면 되요 기름 없는 팬에다 볶아주시면 돼 기름 없는 팬에다 볶아주시면 돼요 Rail 계란 설탕 이 정도? 절반정도 넣은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하면 두부 요고차업이에요. 짠!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에어프라이어를 살짝 구우면 겉에가 또 바삭해지거든요. 겉바속초 진짜 맛있어요. 짜잔! 구운 두부 유부초밥. 그리고 이거는 남은 걸로 만든 그냥 유부초밥. 롱뻥 먹는 체온이. 그냥 떡볶보다 롱뻥이 오래 먹어서 너무 좋아하고. 잘 먹겠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아니야? 만특인 게? 응. 나는 이건 다이어트식으로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맛있게 다이어트하면 괜찮아? 응. 우리 진짜 다이어트 최고인 것 같아. 만들기 귀찮아서 그렇지? 내가 구워서 그렇지. 안 구워도 돼. 이거 봐봐. 진짜 웃긴다, 너. 파를 요 뒤로 이렇게 빼고 있어. 와. 약간 건들건들해 보이는데? 건달이세요? 진짜 웃긴다, 너. 이거 봐. 이거 막 던지네요. 예쁘다. 예쁘지? 스리라차야? 응. 맛있어. 맛있어. 이쪽에 또 해먹어야지. 응. 오늘 만질건데 만질건데 엄마가 만져 볼게 엄마도 싫어 왜 볼도 못 만지게 해 왜 볼도 못 만지게 해 너무한다 너 아빠 볼도 못 만지게 해 하나 둘 셋 귀여우면 다녀 안돼 오늘 만들건 양배추랑 참치 쌈장으로 만드는 양배추 참치론 만들어 볼게요 청양고추 양파 마늘 양배추 딸기 양지 그 다음에 여기 두꺼운 심지 있죠? 이 심지를 잘라야되요 심지가 있으면 안 말려가지고 잘라내야 돼요 밑줄을 이렇게 겹쳐줘요 참기름만 두른 현미밥이에요 계란 고추맛 끝!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김밥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최고 최고 그냥 먹어볼까? 음! 너무 맛있다 그냥 쌈장보다 참치쌈장이 훨씬 더 깊은 맛이다 이렇게 많이 올리면 또 너무 짜니까 아까 제가 먹었는데 하나도 안 싱거웠거든요 조금만 짠 음 그릇 계란 그릇 꼬리 야채 그릇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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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와우. 이리와. 짜란.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먹고 싶어. 짱맛. 진짜 맛있다. 응. 응. 견정해서 참치는 거야? 응응응. 훨씬 맛있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분명해. 아,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네. 짱짱. 완전 건강식. 응. 아, 좋다. 좋아요? 와, 맛있다. 괜찮지? 잘 끓였다. 시판용 양념이야. 아, 그래? 맛있는데? 응. 이렇게 보면 근데 한강인 것 같아. 물이 너무 많아. 아, 근데 맛있는데? 응. 응. 밥에 참치 쌈장만 넣어도 맛있어. 아, 오늘 밥 먹는 것 같아. 응. 느낌이. 오랜만에 밥 다운밤 먹는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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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맨날 술 한주를 먹어서 술을 먹었던 건가 봐. 맞아. 이렇게 먹으면 밥만 먹어. 술 안 땡겨. 술 안 땡겨. 응. 그러니까 밥 먹으면 술 안 땡겨. 그러니까. 이렇게 ㅇㄷ. 왜? 크림치즈명란 오이 안녕~~ 오늘 만들 집밥은 크림치즈명란 오이 나온산에서 전혁무님이 만들어서 요즘 엄청 핫했던 그런 레시피 오이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엄청 좋아할 맛이야 오이는 소금에 살짝 절여줘요 10분 정도 절여주면 됩니다 큰 치즈에 쑤 이렇게는 명란 크림치즈가 완성이에요 밥도둑인데? 크림치즈인데 밥도둑이야 명란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명란 맛이 되게 많이 나 이거는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명란을 너무 좋아해서 호! 호! 완전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박산목으로는 요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쁘게 올려도 되지만 오늘은 막 올릴 거예요 명란 크림치즈에 절임 오이에 올리브오일 후추 맛있겠다 채원이가 지금 낮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먹어보려고요 음 음 음 음 풍미가 엄청 많아요 저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호불호가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오이도 호불호가 심한 음식이지 명란죽도 호불호가 심한 음식이지 음 싫어하는 분들이 은근 있을 것 같은 근데 명란이랑 오이가 궁합이 너무 잘 맞은다 오이가 또 엄청 잘 절여져서 오닥독해요 우리 애기엄마분들 그리고 자취생분들 이렇게 간단하니깐 꼭 드셔서 은근히 주셔서 은근히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끈이 오늘 저녁끈이 오늘 저녁끈이 오늘 저녁끈이 오늘 저녁끈이 잘 안들린다 오늘 저녁끈이 오늘 저녁끈이 끝!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가리비탕! 가리비가 이제 곧 끝나간다고 해가지고 시켰어요. 근데 상태가 진짜 좋은 거 같아. 굿!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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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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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요! 장난 없어! 미쳤다! 알 봐봐! 알이 진짜 엄청 커요! 여기가 소금값만 하면 가리비탕은 끝! 소금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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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비탕! 와! 진짜 포즙해! 양호 불러! 정말! 엄마가 그랬을 때랑 맛이 좀 다르군요. 그래! 따라란! 우와! 너무 예쁜데? 아따아따! 오늘의 안주! 가리비탕! 가리비치즈구이! 서비스로 받은 굴참! 치즈 넣고 에어프라이어에 했어! 대박이다! 한번 먹어볼까? 오! 짠! 빈속이야 오빠 우리 공북이야! 공북이 생각하자고? 어! 오! 아까보다 맛있다! 미림 넣어서 그런건가? 미림 넣어서? 비린내 없앨려면 근데 넣으라 그러더라고! 미림 넣어서? 난 괜찮은데 근데 국물? 맛있다! 다행이다! 치즈구이~! 치즈가 굳었어! 치즈가 굳었어! 와! 치즈를 말려서 치즈맛 밖에 안나! 치즈맛 밖에 안나! 근데 나는 치즈구이 보다 촉촉한 가리비가 먹고싶었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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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숟가락으로 여기를 그냥 이렇게 탁 해주면 한 번이 끝나! 하나를 고른다! 고여서 이렇게! 오! 깔끔하다! 그리고! 봐봐요! 이렇게 세개를 한입에 먹는다! 한입에? 가리비 플렉스! 달다 달아! 소주가 별로 안 뜬데? 그래? 응 다행이다! 또 센척하네? 흐흐흫 흐흫 굴보다 가리비가 더 맛있어! 굴보다 가리비가 더 맛있어! 한남북어라! 흐흐흑 쫄싱한 생방송 이따가 고와 Correct? 두껍게 다는 만들어져! 다행이다! 진정한 생방송 진짜 한남북어라! 오늘 점심에 먹을거는 치킨텐더 샌드위치! 집에 어제 먹고 남은 치킨 텐더가 딱 있어가지고 샌드위치에 그걸 넣으려고요 치킨 텐더는 레오프라에 돌리고 있고 소스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피자 먹고 남은 피클 샌드위치에 피클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머스타드, 올리고당, 피클 단면이 이쁘려면 이 노른자가 붙어야돼요 이렇게 옆으로 붙어야지 이쁜데? 안 붙네? 으야! 으쌰! 굿! 샌드위치의 필수템 이거 매직 글래드 랩인데 이거 진짜 왕좋아요 이거만 있으면 똥 샌드위치 문제 없어 없어 엄마를 일단 엄마가 통 쌌드위치가 문제가 없으니까요 일단 이거를 깔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빵이예요 오 그거 뜨겁다 건네바한테 안 뜨거워? 응 식어 저는 샌드위치는 소스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생이까지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끝을 먹어도 맛이 있거든요 짠짠 그리고 계란후라이 이렇게 세 덩이 올려주고 상추를 올리고 덮어줍니다 이거 연습이 됐어요 이거를 야무지게 쏴주면 돼요 를 이걸 올려줍니다 조금 더 changing 예뻐 치즈돈까스 샌드위치 inations lon 라면이 조금 아쉽다. 약간 여러 푹 뿌리면 맛있을 것 같아. 소스가 없죠? 됐다. 짜란. 아, 그거야? 응. 맛있는데? 어제 먹은 유진스 보고보다 더 맛있어. 그치? 나도. 진짜. 진짜 맛있다. 우리는 다이어트 샌드위치를 사려고 했는데, 치킨텐너를 넣는 순간 다이어트가 아니야. 전닭. 밥할 때가 많이. 응. 다이어트 샌드위치. 치훈아, 봐봐. 오잉. 사자다. 오잉. 오잉. 이거 봐. 저기요. 따라라. 오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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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말이다. 얼룩말 뛰어간다.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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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훈아. 너 책을 안 좋아하는구나.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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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오잉. 어디까지 올라가? 야 어디까지 올라가? 귀여워